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하의사와 결혼을 꿈꾸는 40대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솔직히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작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반대로 이게 진짜라면 이만한 비극이 없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밋밋한 사연보다는 정신 한 5만 년 나가는 게 더 재밌잖아 그죠 그럼 봅시다 재미로 봐주세요 제목 내 비록 민증상 나이는 많이 맞지만 신체 나이는 분명 20대거든요 병원에서 보장을 했다고 그리고 이런 제가 의사랑 결혼하는 게 꿈이자 목표인데 자꾸만 실패를 해요 너무 억울합니다 원지 고통받는 40대 동안 여성입니다 제목처럼 저는 제 동안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는 여자에요 주민등록상 나이는 40세인 게 맞지만 병원에서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그 검사 결과 27세로 사실상 20대 중반의 여성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30대 초반 많으면 한 36살까지의 남자가 좋고 또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세상 누가 봐도 저하고 딱 들어맞는데 오직 하나 주민등록상 나이가 본인들보다 많다는 이유로 제 소개팅을 거절하고 그래요 이게 너무 억울하다고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거 신체 나이로만 따지면 안 돼요? 사실상 나는 20대가 맞다고 왜 이렇게 모조리 싫다고 그러고 거절을 하는 걸까요? 아니 관리 잘한 남자들 보면서 다들 최상급 와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처럼 관리를 잘한 여자는 조롱의 의미로 쓰냐 이거죠 벌써 20년 넘게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운동까지 오지게 했는데 그의 합당은 보상을 받기는커녕 이게 뭔 개 거지같은 꼬라지야 고작 이딴 대우나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게 아닌데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신체 나이 30대인 70살 할아버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? 그 할아버지요 아직 틀리도 안했고 머리도 마찬가지 평소 염색을 잘하고 다녀서 완전 검은색이에요 또 보톡스로 오지게 관리를 해서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한데 아 물론 보톡스 때문에 잘 웃진 못하지만 말이죠 2번 아니 도대체 소개팅 파회는 어느 나라 표현이냐 어? 심지어 파회돼요 이러고 자빠졌는데 너 뭐야 조선족이야 뭐야 댓글 나도 이 댓글 쓰려고 왔는데 거기다 바로 수정한 거 보니까 이거 뭐 100% 빼락이네 딱 걸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회 그렇죠 파회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푸는 걸 파회라고 하죠 3번 3번 실제 나이는 50대 중반이지만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원 남자 소개해주면 너는 뭐 좋다고 룰루랄라 그렇게 만날 거야 뭐야 되댔으니 아무리 동안이라도 나이가 50대 중반이면 저랑 최소 13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? 미나 퓰립 커플의 가능성으로 봐주면 좋겠고요 미나씨가 아마 월드컵 가수 미나씨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요 미나씨보다 훨씬 더 어리고 젊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27살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? 2번 아니 미나 퓰립은 도대체 왜 들먹이는 거야? 미나씨는 당연히 관리 잘하고 외모 자체가 엄청난 동안에다가 어디 그뿐이야? 능력까지 오지는 사람이고 아줌마는 그냥 신체 나이만 20대인 실제 나이 40대 아줌마일 뿐이잖아요 3번 스니야 너 아까부터 뭔 개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? 아무리 남자가 50대라 하더라도 너처럼 신체 나이는 30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왜 너만 신체 나이를 들이미는 거야? 내로남불이야 뭐야?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그냥 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소개팅이 아니라 병원을 가 4번 어? 왜 안될까? 혹시 그 신체 검사에서 얼굴은 뺀 거 아닌가? 5번 신체 나이는 27살이지만 얼굴 나이가 57살 아닌가? 아줌마가 40살이라 소개팅 안 들어오는 게 아닐 텐데요 6번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스니가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동안이라도 못생긴 동안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 차라리 예쁜 노안이 100배, 1000배는 더 낫죠 그리고 신체 나이가 아무리 20대라 해도 그래 스니 얼굴도 20대처럼 보이는 건 아닐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얼굴 되게 이쁘면 30대 남자 잘만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 해요 7번 뭐 정도는 다르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언니들 생각나게만 안 되네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같이 망상을 해 본인들 나이가 최소 10살 정도는 어려 보인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죠 실제 나이는 40대 초반이지만 다들 30대 초반으로 본다면서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런 정신 승리에 오지는데 그럴 거면 그 전에 눈에 있는 주름이랑 다 처진 거기 좀 가리고 말을 하던가 8번 나도 여자지만 자꾸 본인들이 10살 이상 동안으로 보인다며 개소리 해대는 언니들 너무 많아요 농담 아니고 100명 중 95명이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이건 그냥 사람들이 립서비스로 해주는 걸 고지곳대로 믿고 내 친구도 그래 눈두덩이에 벌써 주름이 자글자글 오지는데 맨날 야 오늘 누가 나한테 어려 보인다 하더라 이딴 소리만 해대고 앉았어 근데 시집을 못 가 아니 미친 사실상 20대 중반은 또 뭔 소리야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쳐누워가지고 밥 처먹고 잠만 자는 백수는 사실상 신생아 아니냐 졸라 신박하구만 끌 끌 끌 끌 추가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단단히 있는 것 같아서 추각을 씁니다 저는 미나 류 퓰리 커플 또 장나라 커플들처럼 나는 연하남을 선호하는 거고 또 제 외모가 이들보다 훨씬 더 젊고 관리 잘 된 외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거는 제 개인 뇌피셜이 아니야 병원 검사 결과가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오피셜 다시 말하지만 제 신체 나이는 27살로 나왔습니다 엄연한 20대라고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연하남을 만나보겠다는 건데 성별이 다른 남자라면 또 모를까 나랑 같은 여자들이 어쩜 이렇게 사람을 후레치고 욕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? 특히 저는요 미나 류 필립 커플처럼 나는 17살 어린 연하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 5살 많으면 10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연하를 원한다 이건데 더군다나 제가 15년 이상 동안이라 훨씬 더 어려 보인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지금 제 생물학적 나이와 동갑인 27살의 어린 남자를 만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그 정도로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있어요 댓글 1번 저기요 담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나이 40대면 임신도 어려운 게 사실인 건 몰라서 이래요 2번 엄연한 20대 이지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고 떼쓰는 김에 그래 그냥 하는 김에 엄연한 5세 여성으로 하시죠 신체 나이만 나이인가? 왜 정신연령을 고려를 안 하십니까? 3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유치한 주작 같긴 한데 만약 이게 진짜라는 가정하에 한마디 해보자면 저기요 담아 네가 그 나이 처먹고 20대인 척하면서 소개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? 처음부터 40대인 걸 밝혔으면 소개팅 성립을 떠나서 아예 맷 아니 아무것도 안 돼 너 지금 사기치는 거라고요 4번 아니 추가 미친 건가? 끌끌 그리고 너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이라는 것도 좀 하고 살아라 30에서 36살 남자면 그냥 27살 여자를 만나지 왜 40에다가 네 말 맞다나 생물학적 나이만 27살인 여자를 만나겠냐고 나이 40에 몸속에 들어있는 장기들 피부 뭐 여기까지는 건강하다 하더라도 너무 노산이라서 임신 출산 어려운 거 팩트가 맞잖아 인정해라 나이 마흔이 뭐야 30대 초반만 넘어도 20대한테 들이댔다가 욕 처먹어요 그리고 자꾸 소개팅이 성세가 안된다는 거 이거는 너 역시 장나라급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스니가 장나라를 운운할 만큼 외모에 자신이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철없는 MZ남들이 그냥 알아서 먼저 들이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같은 검사결과 자랑 좀 그만해라 추해! 끌 끌 6번 뭐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스니가 진짜 27세로 보인다면 주변 남자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? 그저 키 작고 꼭 마르고 가슴도 없는 그런 뭐랄까 초딩 몸매 같은 거라서 네 스스로 동안이라 착각하고 정신승리하는 거 같은데 말이지? 네 됐으니? 아니요 실제로 연하남들 되게 많이 꼬이고 그래요 다만 그것들이 하나같이 똥팔이니까 그런 거지 나는 나한테 걸맞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뭐 세무사까지도 괜찮고요 나 20대 바라는 거 아니야 30대 중반만 되면 된다고 이게 욕심이냐고 나는 27살 신체 나이를 가졌는데 말이야 7번 아니 미친 여기 또 의사는 은근슬쩍 왜 끼어놨대? 네 나이 보고 거절하는 의사가 나쁜 놈인 거야? 아니 너 같으면 엄청 동안인데 실제로 50살인 남자랑 소개팅 바로바로 하고 그럴 거냐고 야 이제 뭐 별 하다 하다 그지 같은 게 다 들으대고 자빠졌구만? 8번 참 애잔하다 애잔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동안으로만 사세요 되지도 않는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너랑 결혼해 줄 정신나간 연하 의사 그 어디에도 없어요 동북아시아 싹싹 뒤져도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혹은 동안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기 동안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안이 아닌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맞잖아 진짜 동안이고 이쁘면 40살이 뭐야 얼굴 이쁘면 무조건 드러디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이 저부터도 그럴 것 같은데 그죠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